영월군이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주 20시간 근무 시간제 등 일반형 일자리 35명과 복지형 일자리 37명 등 모두 7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복지서비스 지원과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. 영월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보조인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은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.